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트를 부탁드려요 바글라보다 잘 서른 멋져 행복해 보여질 수 없다 어느 또한 단장소를 골라 신상 피터 걸고 잘 갈 찬양하라 팔로워들이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트를 부탁드려요 이게 얼마나 센스 있고 부지런해요 친구들 그것도 모르고 맨날 혹시 관종 아니세요? 놀리기나 할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트를 부탁드려요 전인 아우님은 선인 여자고 자유로운 연애 중이요 저의 생긴 한 다들 소통 환영 이건 진심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첫 남친 타임라인을 보니 첫 남친 타임라인을 보니 자신 성능 죽기고 잘까? 너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트를 부탁드려요 이게 얼마나 트렌디하고 부지런해야 하는데 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핸드폰만 만진다고 핸드폰만 만진다고 뭐라거나 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트를 부탁드려요 저는 귀하게 자란 여자고 자유로운 연애 중이요 천러가 아닌 언니만 팔와녀 이건 진심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눌러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트를 부탁드려요 안녕